고흥군은 지난 7일 고흥귀농귀촌행복학교에서 귀농어귀촌행복 SNS 작가단 16명을 SNS 활동가로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귀농어귀촌행복 SNS 작가단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20대부터 60대까지 주부, 직장인, 선도귀농어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작가단은 앞으로 SNS 활동을 통해 고흥이라서 행복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도시민의 농촌체험, 의미 있는 땀방울이 묻어나는 농촌생활현장 등을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